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평화통일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출금리가 유동을 칩니다 안정을 잡을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집안선거를 통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회와 어르신들 복지에 관한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서로 같이 함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저기 대한민국 국민 김밀 안입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미세먼지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미세먼지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음악학원을 작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성을 좋게 할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교육만으로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이 계속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가는 길이 그리고 동네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놀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에 야구장 만들어주세요 우리 서울초등 서울청덕초등학교에 잔디를 깔아주세요 우리 성북구에 야구장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학교의 제육시간을 늘려주세요 싸우는 모습은 이제 보여주지 마시고 국회의원장에서 소통하고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토론을 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그 소리를 잘 귀 기울여서 그 소리라도 좀 들어서 정치를 해주신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rof. 상북구 신효정 신효정 지효정 신효정